연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제가 이제 공을 이렇게 다섯 개를 놓을 거예요. 자 이렇게 다섯 개를 놓을 건데 일자로요? 네 일자로 제가 그 옛날에 선수 이제 생활을 할 때도 이제 연습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사실 제 회원분들한테도 한 번씩은 꼭 이제 시켜보는 부분이에요. 자 이게 굉장히 그 리듬 연습을 하는데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.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왜 그러냐? 이제 보통 이제 리듬이 좀 좋지 않고 상체가 튀어나가시는 분들은 이 다섯 개를 제대로 칠 수가 없어요. 자 제가 아까 체크할 때 왼발 뗐다 붙였다 하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.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 스텝이 앞으로 걸어나가는 그 힘에 팔을 맡기는 거예요. 자 내가 치는 게 아니라 맡겨주는 건데 보통 이 상체가 빠른 분들은 여기서 다시 되돌아오기가 굉장히 뭔가 리듬이 안 맞아요. 그래서 한두 개 이상은 제대로 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자 그래서 내 걸어가는 그냥 스텝에 팔은 그냥 바이킹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흔들흔들 하면서 그냥 앞으로 걸어나가시는 거예요.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아 이렇게 걸어가면서 치네요.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다섯 개를 그냥 걸어가면서 치시면 돼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어느 한 순간이 뭔가 힘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이제 이 리듬이 끊기게 됩니다.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스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걸어 나가면서 팔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면 여러분들이 리듬이 어느 한 순간 끊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.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 걸어가면서 자 걸어가면서 자 자 힘드네요. 여러분들도 힘듭니다. 아니 리듬이 정말 일관성이 있어요. 네 근데 저게 사실 그 지금 김가영 프로가 이야기했듯이 저도 이제 그 아마추어분들께 많은 부탁을 해요. 저거를 꼭 하면 되게 좋다라는 거를 근데 사실 저거를 갖다가 보고 따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근데 지금 김가영 프로가 이야기했듯이 리듬을 타야 돼요. 네 그래서 리듬을 타게 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뭘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리듬을 자꾸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. 뭐지?